네 반갑습니다. 4월 1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조금 깔아앉는 모습이었고 아 먼저 안내부터 드려야겠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하기 꼭 하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색깔한 투자를 검색하시면 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매일 오후 12시 30분 그리고 수요일은 밤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에 출연하니까 실시간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주 토요일은 강연에 있어요. 4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동부중권 인천지점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바로 옆에 있는 데거든요. 참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 하시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만 문의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032-508-9268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냥 오시면 된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전화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점 초청 강연회이기 때문에 여기 지점 강연회는 장소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오셔서 자리에 앉아 있어서 기다리시면 좋은 강의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큰 규모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이번 달은 지점 강연회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문의는 010-2638-0390번으로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중시 자체가 오늘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양상이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닛게이가 0.8% 오늘 하락 마감했고 환율이 오늘 1137원 기록을 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1130원 위로는 환율이 워낙 약세기조다. 이 부분 자체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1.7%가 빠졌는데 5천원 만에 1% 이상 크게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어요. 뭐 빠졌는데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항상 시장이 크게 빠지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자잘한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 개 한 개씩 좀 찍고 죄송합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봄에 항상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항상 조금 목에 계속 걸려요. 자 이 첫 번째로 먼저 금리 동결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동결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우리 금리의 정신을 받을 수 있을까 환율과 금리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선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와나 양적축소가 되겠죠. 그럼 양적와나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낸다.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환율은 어떻게 돼요? 환율은 약세가 되죠. 약세. 원화의 입장에서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돈을 찍어낸다. 통화량을 늘린다. 그러면 환율은 약세가 됩니다. 왜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약세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통화량에 대한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아니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에 대한 가치 자체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환율도 마찬가지로 저기에서 약세 기조가 되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는 거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하고 이것은 환율이 약세가 되는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거나 통화량이 내려가거나 이러면 환율이 강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 결국에는 제가 금리를 우리나라는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없다고 했죠. 우리는 인하를 못합니다. 미국은 지금 인상을 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그러면 이 금리는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원화가 약세 기조입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 외환이 많이 조금 빠져나갔기 때문에 약세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약세 기조가 다시 강세 기조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데요. 원화가 다시 강세 기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는 양적 축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상당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주들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업황에 대한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부터 계속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영향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부분 자체는 거의 신경을 안 써야 된다. 제한적인 영향일 뿐이다 라는 거고 오늘 코스피도 외국인이 매도를 쳤고 그리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도를 쳤습니다. 이 매도는 기간을 조금 길들이기 위한 매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라갔죠. 그런데 기간은 어떻겠습니까? 매도를 일관을 했어요. 기간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기간 중에서도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 적극적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주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벌이다가 어차피 여기서 소화하거나 여기서 소화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조금 주는 과정이 오늘 연출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 중국 증시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부 위축되면서 오늘 장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 번째 내용부터 같이 보시겠는데 자동차 환율을 타고 달린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원화 약세 기조로 적어들자마자 제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고 했죠. 자동차를 봐야 된다고 했죠. 그게 결국에는 당장의 예전처럼 1200원, 1300원은 아니지만 1130원, 1150원 이런 단위만 되더라도 자동차는 숨통을 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업황이 된 변화가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앞서서 얘기했지만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이미 워낙 강세 기조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이런 원화 약세 기조가 강하면 강해지지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하고 강하고에 대한 문제지 원화 약세는 지금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의 이 자동차 업종의 상승 자체는 환율 자체에 대한 지금 조금 변했지만 이 조금 변한 부분에 인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기대감으로 배팅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다 올랐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부품주 제가 보라고 했죠. 서현이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뭐 화신 봐요. 지금 바닥 짚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거 1봉으로 보면 이만큼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 밑에 바닥권에서 했는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이런 부품주들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팅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한 개는 결국에는 업황에 대한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것이 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요. 어떤 업황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이런 재료가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방향성이라는 것은 잡혀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은 상당 부분 극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극대화가 나타나기 전에 그 기다림을 못 참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분들 자체가 사실 이렇게 올라버리면 차라리 그냥 한 종목을 오직하게 들고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투자일걸.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에는 단기적인 매매가 상당히 성애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한계에 대한 투자 스타일을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한계 단기를 하다가 물리면 나도 모르게 장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단기로 접근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가 권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기로 포지션이 변경되더라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차트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단기 공략은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변동폭이 큰 자리. 오늘 당장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 내일 또다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 손절은 필수. 이렇게 대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장기를 한다. 장기는 2절을 잃은 자리에서 해줘야 됩니다. 손절은 최소로. 대신 오늘 당장 수익 날 필요 없다. 대신 꾸준하게 올라가 추세적인 매매가 가능한 자리. 이게 먼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실수라는 게 단기를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버리니까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야. 시험 실적도 좋고 여기들 들어오고 있고 기관 들어오고 있고 좋으니까 이 종목들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30%, 40%, 50%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 이 기업이 여기서는 실적이 좋았지만 갈수록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몰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이것은 단기로 접근한 종목은 무조건 단기로 끝을 내야 돼요. 장기로 접근한 종목은 장기로 끝을 내줘야 됩니다. 장기로 접근한 종목은 조금 올라서 단기로 팔고 나가도 돼요. 어차피 대신에 수익은 본인 거니까 수익을 적게 보는 거죠. 대신에 단기 포지션으로 접근한 것은 무조건 단기로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좌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꾸준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포지션 자체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단기 성향이 강한지 아니면 장기 성향이 강한지도 먼저 여러분들이 꼭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안신행코도 예전에 한번 크게 혼냈던 것 중에 한 개가 내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고가군역에서 나는 이걸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대. 그런데 안신행코도 자식이 없어. 아직 애도 없어. 그래서 자신한테 물려줄 거라고 하면서 18만 원도 샀어요. 이거를 여기서 고가군역에 이렇게 사면서 이거를 10년 뒤로 보면서 여기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뭔가 어리석은 거죠. 이걸 10년 동안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사면 안 되죠. 차라리 주식을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지금도 안 사죠? 이런 분들이. 그것은 이미 수익이 날 수 없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조금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옆으로 좀 셌습니다. 그만큼 이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종목 분들이 아직까지도 저는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자동차 업종을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제 단기 파동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를 생각해서 지금 자리에서 산다. 그것도 바보인 거야. 이미 지금 저가근력 추천했던 데보다 지금 30번, 40번 정도 올랐는데 지금 자리에서 장기를 보고 산다. 남들보다 40번의 손해를 보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 돼지열병, 백신주와 돼지고기 관련이죠. 제가 어제 밤에 방송을 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변한 거에 대해서 돼지고기 업체들이 올라갈 수는 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백신주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이 종목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일바이오나 중앙백신 이걸 두 가지 종목을 응급했는데 상한가는 이글벳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글벳은 못 맞췄어요. 이글벳이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제일바이오나 아까 전에 25%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버렸고요. 28%까지 그 중앙백신은 오히려 지금 아까 장중이 조금 움직이다가 다시 반납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돼지열병이라는 부분 자체를 하루 이틀 얘기 드린 게 아니고 고전히 바닥에서 조금씩 돌고 있다. 돼지고기 관련지 좀 봐야 된다. 심지어 어제 여기 우리 관심주가 뭐였습니까? 팜스코를 또 적어드렸었죠. 팜스코도 지금 4분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쪽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뽑아냈지만 그전까지 횡보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사실.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미 한 달 정도는 지금 횡보를 해버렸어요. 하지만 업황 자체가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돼지고기 가격이 6월에 피크를 항상 치더라. 그러면 지금 4월, 5월, 6월, 6월 계속 올라가고 또 8월까지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글로벌적인 돼지에 대한 위험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희소 가치는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작년보다. 이런 종목분들이 이런 급등 양상을 한 번쯤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줘야 돼요. 그 흐름 자체가 오늘 이제 이루어진 거고 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내 보유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을 20% 먹고 팔 것인지 30% 먹고 팔 것인지 그걸 정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단타를 쳐가지고 대가가지고 30% 먹겠다. 그건 또 무리인 거죠. 왜냐? 지금부터는 비중 조절해가면서 단기적인 성향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5% 먹고 나오든가 4%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3% 손질치고 나오든지 그걸 중에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여기 본격적인 이슈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구분해서 조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팜스코도 그렇고요. 팜스토리 머린 종목분도 오늘 다 뽑아내는 흐름이었죠. 이런 것도 저가 마이너스 2% 빠졌다 다시 반등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 우리손 FNG도 추천해드렸죠. 이 종목이 오늘 3240원까지 가면서 주범 보세요. 이 각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이게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주도주 오늘 보면 체리부로, 선진 이런 기업들 다 올라가는데 이런 기업 다 못 봐요. 다 못 보고 앞서 얘기했던 우리손 FNG 그리고 팜스코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세 가지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기억을 조금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 자체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이쪽에 수급이 조금 쏠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고기 가격, 대지고기 관련주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주식 센스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주식을 보면서 아, 그럼 대지열병이면 백신 주고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하루 이슈로 끝 이거였는데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QSI 이런 종목분들이 오늘 장중에 상급 근처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늘 26%가 올랐고 이런 것들도 사실 예전에 QSI가 자율주행으로 상당히 유명했죠. 그리고 또 업체가 에이테크 솔루션 이것도 장중에 오늘 10%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썩들썩 거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이유가 자율주행 핵심을 또한 라이다 삼성, 애플의 기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급 업체를 탐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미동 이런 것들도 오늘 자, 벌써 11%가 올라서 끝났는데 그러면 오늘 근데 종가 모습 자체가 다 윗고리가 상당 부분 깁니다. 여기에서 이게 하루 만에 이런 이슈가 끝날 것이냐 저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뭐예요? 바로 5G가 활성화되어 줘야 됩니다. 시장은 자연스럽게 5G라는 서비스 자체가 지금 개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 5G가 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율주행 두 번째 공장 자동화 그쵸? 뭐라고 했습니까? 컨테이어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물건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달아놔요. 360도로 여기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다차차차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적으로 불량률을 체크하는 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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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게 불량률이 없죠. 근데 어떻게 딱 보다가 한계가 어? 딱 not 딱 떠요. 고작 그럼 요거를 신속하게 이렇게 5G니까 신속하게 정보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의 눈보다 더욱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이 바로 공장 자동화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뭐예요? 로봇 관련 수.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자율주행 이슈가 나타난 것도 결국에 5G 서비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자 그럼 공장 자동화는 마찬가지겠죠. 그럼 최근 로봇 관련이 왜 오릅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5G 서비스 시작됐으니까 로봇 관련주가 오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관, 산업을 연관 지어서 업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길을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종목군들이 그 옆에 곁다리로 붙어있던 아이들이 같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종목부터 버텀업으로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지만 안에 종목이 여기가 수혜가 될 수 있고 이 종목이 좀 더 뭔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여기가 베네핏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은 이렇게 시선을 크게 놓고 시장을 바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거시적인 부분 자체를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베네핏이 더욱더 많이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군도 준비해 봤는데 우선 봐야 될 대한유팜 일단은 대한유팜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아직까지 좀 덜어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적도 괜찮아요. 괜찮고 동물용 백신 인체용 백신 다 합니다. 이 기업 그런데 낙폭이 또 상당히 컸고 지금의 이 흐름 을 본다면 실전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추가된 상승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첫번째 대한유팜 두번째 한온시스템 요거 저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에요. 대한유팜도 그렇겠지만 요거는 이제 한온 이게 찰한 따뜻한 온 자죠. 그래서 찬공기와 따뜻한 공기에 대한 시스템 한마디 공조장치를 만드는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공조장치를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의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의 신차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런 한온 시스템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어 있다. 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고요. 이지바이오 류진 로봇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우리가 요정목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요 7,335가 올라왔는데 요번에 좀 더 강하게 돌파를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축과금류 중에서 이 회사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시가총액이 그만큼 제일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지주사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해서 계열사들이 많아요. 사실 팜스토리 여기 계열사잖아요. 정동원도 여기 계열사고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이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 유진러버 앞서서 핑크폰 관련해 엮여가지고 오르는 부분도 있었고 장난감을 만든다 해서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이 회사가 로봇의 전통적인 강자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는 아직까지 너무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고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봐요. 사실 뭐 행보가 길어질수록 그만큼 반등 파동이 길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앞에 있던 이런 자리는 돌파가 가능할 거로 저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러버까지 지금 최근에 이런 업황적인 변화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강연에 있어요. 동부중권 인천지점 굴포천역 8번 7구 메디캐슬 빌딩 2층 참가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문의 안 하고 그냥 오셔도 되고 문의하실 분들은 032-508-92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점 초청 강연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또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